우리가 한번 다 싹 가볼까? 지금 시간이 남았는데? 아니야, 우리 그럴 필요 없어. 왜 그래야 돼? 그럴 필요는 없지. 그럼, 초콜릿이라도 하나 줘요. 우리가 왜 시간이 남는데? 시간이 남는데. 처음 들어오신 분이니까. 그러니까. 모른다고. 아니, 그렇게 안 해요, 저희. 빨리. 왜요, 감독님? 옛날 1박2일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이제 바뀌어야 돼요. 그럼. 바뀌었어요, 바뀌었어요. 양구의 명소를 소개해도 생태식물원 한번 보시래요. 아니, 저희는 생태식물원이 아니라 시래기국밥을 위해서 온 거거든요. 나 차에 다시 타. 아, 그럼. 난 가게. 날 저으면 가족끼리 아기들이랑 오면 좋겠다. 진짜. 아이들한테 식물도 좀 보여주고 공원에서 좀 산책도 하고. 겨울에 오는 건 좀 아닌 것 같다.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.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, 우리 해야 되는데. 아무도 없어. 뭘 또 올라가는데. 설마, 우리 그만 가야 돼. 초콜릿 하나씩 줘야 돼. 감독님, 항상 높은 데 올라갈 때 뭐 먹고 올라왔거든요. 그럼. 네, 저번에 산 탈 때도 그랬어요. 못 보셨어요? 자, 저희는 이제 한 발짜부터 못 갑니다. 못 움직여, 못 움직여. 첫 새가 뭔지 보여드릴게요. 첫 새. 여기가 할 만한 거 없나? 못 움직여, 여기서 못 가니까. 여기 삼자비. 네, 여기 뭐. 초콜릿, 초콜릿 놔주셔야 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이렇게 저는 상상 안 돼, 이런 식으로. 태호아! 오른쪽! 이야! 오른쪽! 왼쪽! 간다! 간다! 제발, 저. 야! 우리 정말 잘한다. 3초입니다 43초 야 오늘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이거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우리를 왜 엿다가 결혼식 입장할 때 형이 업어주세요 업고 입장할래요 태용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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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 우리 니퍼 있어요 니퍼 니퍼 일반인이네 니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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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만 주세요 아이고 야 니퍼 시간을 추우는데 니퍼 하나만 주세요 니퍼 니퍼라는게 뭐더라구요 니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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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 쪽방에 해야지 네 마늘 쪽방에 니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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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찌 이거 계산 좀 해주세요 아 감당했다 있어? 있어?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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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용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혹시 퍼머약 있으세요? 네? 퍼머약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판매약 판매 아니에요 아예 없어요? 판매는 안 해요 있긴 있는데요 네 판매 안 하시는데 어휴 아휴 여기 어?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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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들 지금 보고 좀 아니면 어머니 저 여기다가 아휴 판매야 알았어요 어머니 그러면 판매약을 판매 여기다가 여기다가 조금만 발라주실래요? 네 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다시 갖다 드릴게요 다시 갖다 드릴게요 네 이것만 있어야 돼요 판매약만 있으면 다시 갖다 드릴게요 네 괜찮습니다 네 됐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갖다 드릴게요 자 약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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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과는 아까 떡집이지 약과 아까 떡집떡집 약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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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약과 없어? 어떻게 해요? 약과 상하도 없어요 그럼 쌀쯤에서 판나요? 약과? 약과 어디서 줘야 돼 약과 새 닭지 어휴 옆에 보통 상해 보통 상해 어 보통 상해 어머니 약과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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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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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 어느게 이거? 이게 우리가 뭘 꺼져야 돼 약과 이게 얼마에요 어머니? 4천원 계산해 주세요 약과 과자 과자도 여기 4장 여기 있다 과자 이거 어느거 사니까 이거 다 과자죠? 과자지요 과자지요 과자까지 이거 이거 어머니 과자랑 약과 두개 과자랑 약과 계산 좀 해주세요 과자 약 가, 자 아까 다 뭐였지? 아까 뭐였지? 잡을쇠 잡을쇠 그리고 쇠고기 했잖아 아 형 여기 쇠고기 사고 있어 오케이 내가 잡을쇠가 가져오면 되잖아 어 어 어 어 어 izard 어 어젠 어제 어 아 야 아 new car